이번 비디오에서 먼저 조금 시간여행 좀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은 여기 38장 이렇게 closures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 맨 위에 types를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sliCer를 볼 때 이렇게 len을 하면 이렇게 byte 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캐릭터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char count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we will learn about these methods later. 이게 바로 현재 배우는 이렇게 iterator method. char count. 지금 볼게요. char이라는 게 iterator of char 그리고 counts number of items in iterator.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iterator에서 count. 이렇게 consumes the iterator. 이렇게 iterator를 없애 버리고 이렇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유사이즈 이게 몇 개 있는지 나오는 거고 먼저 먼저 char count. 음 음 음 Let's pull big string equals hello there I am a string I am a refster 그리고 만약에 이걸 프린터로 하면 음 big string char 아 이러이러가 생긴 거고 그리고 당연히 for each 이렇게 마프를 하는 게 아니라 for each 그냥 C라고 부르고 음 음 그리고 print cha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있잖아 이렇게 hello 이렇게 iterator of char가 되고 아 아니면 음 counter 할 수가 있고 음 big string is characters 그리고 big string 먼저 Charles으로 만들고서 음 그리고 count 그러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4 24 characters 음 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여 드리고 싶었던 거 만약에 가끔 이렇게 이렇게 method chaining 할 때 이렇게 괄호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char를 하는데 이렇게 좀 신기한 에러가 나와요 음 그래서 먼저 이거 만약에 처음 보셨다면 음 당황 당황하셨잖아요 저도 음 가끔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뭔지 몰랐고 근데 attempted to take value of method chars on type stir 음 take value 라는게 만약에 이렇게 뭐 charse 라고만 썼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건 charse 라는 function을 부르는 거고 근데 안 했으면 이건 약간 뭐 struct 음 item 그리고 charse rec char 예를 들어서 이런 charse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dot charse를 하면 이렇게 value를 take 하고 음 뭐 그래서 attempt to take value 라는게 일단 괄호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음 괄호가 없으면 아예 그거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function을 부르지 않고 그 function 자체를 어디 뭐 가지고서 다른데서 쓰려고 한다는 뜻이니까 attempt to take value 보면 아 이렇게 괄호를 까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한가지 더 char indices 이거는 charse.enumerate 하고 똑같은 거고 char 가 있고 그리고 몇 번째 음 char indices 인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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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형 이거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ah 인데시스 인데시스 아 그래서 big string char 인데시스 for each char char 마음대로 출시스 있으니까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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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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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 인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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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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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char heute char main char char 인데시스 cual char Cay ch char char 안하고 싶고 그냥 무시하고 싶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이렇게 pipes 두기만 쓰면 이건 절대 안되고, 왜냐면 하나가 들어가는데 안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밑, 뭐라고 하죠? underbar였나?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마이백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프린트하고, 그리고 for each, 이거는 에러가 생길거고, We don't care about the number.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식으로 closure is expected to take one argument.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써요. 이건 사실 toilet closure라고 쓰는 것 같은데요. 약간 뒷감 같이 생겼으니까 가끔 이런거 있어요. 이렇게 toilet closure. 그래서 toilet closure 보면 이건 그냥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스트는 좀 웃긴거 많아요. 투버 피쉬가 있고, toilet closure가 있고 나중에 사실 cow라는 타입도 배우실거고. cow는 좀 되게 멋진 그런 타입입니다. 음, 오케이. 그 다음 예시는, 와 되게 많이 남았네요. 음, 그럼 일단 이걸로 toilet closure 잘 배우셨고, cow를 기대하시고, 음, 그리고 iterator하고 closure 그 메태드를 한, 음, 한 20?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 we go.